자 안녕하십니까 트럭킥입니다 어제는 경기도권하고 충북권에 눈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어제 올라갔다가 잽싸게 부산으로 도망 내려왔죠 아시는 분들 보니까 위에 지금 난리도 난리도 6.25 때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눈이 오고 빙판길에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햇빛이 좀 떠서 괜찮은데 아까 오전까지만 해도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그냥 아침에 짐을 생각보다 엄청 일찍 내렸어요 엄청 일찍 내리고 경기권 부산권에 시네바리를 좀 하다가 그냥 오늘 대충 집에 와서 오늘은 저녁을 집에서 밥을 먹어야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오늘은 경기도 쪽으로 안올라가고 시네바리를 좀 하려고 앉아있는데 없어요 없어 진짜 없더라구요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제가 경남권에서 시네바리 한번 해보려고 홀켰는데 아 매출은 이번주 매출은 제가 거의 다 채워가지고 그냥 좀 쉬엄쉬엄 좀 이번주는 쉬엄쉬엄 좀 하자 그런 생각으로 시대바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와 너무하네 너무하네 진짜 없어 그래가지고 요리 한 보다가 한 10시쯤인가 오후 2시에 싣고 여기 남구에 국양로지텍이라고 옛날 국보 창고 있는데 그쪽에 가는 수작업쯤이 떴어요 이동거리는 한 10km 정도밖에 안되는데 단가는 20만원에 떴어요 20만원 말씀 안드리려다가 20만원에 단가가 떴어요 그래서 덥석 잡았죠 잡으니까 아 기사님이 조금 거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길래 아이고 뭐 거들어 드리죠 뭐 왜냐면 이거하고 오늘 집에 알거거든요 집에 갈 생각으로 그냥 오케이 하고 지금 상차로 갑니다 아 근데 주소를 딱 받고 나니까 또 부산 단감봉 단감봉 부산 사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단감봉하면 또 길이 또 좀 별로 좋지 않은데 다행히 그 백양터널에서 초입 쪽이라 가지고 길이 그렇게 사나운 길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차를 약간 오르막에 상차를 해요 조금 위험하게 고인목 빠지고 안전하게 상차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상차하고 두 대가 가는데 제가 첫 차입니다 제주 쪽에 첫 차입니다 첫 차로 이제 먼저 싣고 와서 저기 북양로 유택 가서 내리면 되는데 수작업은 저기 수작업 하차반들이 있기때문에 수작업은 해준다고 보장 받았습니다 조금 거들어만 달라더라구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또 설마 또 금액이 너무 잘 나오니까 설마 또 그러면 또 혼자 또 내리라는거 아니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조금만 거절어만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땀 좀 뺄 요량으로 지금 상차로 갑니다 가깝기 때문에 10키로 10키로에 20만원이면 완전 완전 꿀이죠 꿀 수작업 뭐 맨날 꼬시는 것도 수작업이고 수작업으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그런건 괜찮습니다 이야 아무튼 저는 요거하고 땀 좀 빼고 집에 와서 샤워 싹 하면 오늘 운동 한번 한거죠잉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렛츠기리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자 이제 거진 다 왔습니다 요 오르막만 올라가면 이제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면 되는데 어 뭐 골목길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아 근데 상차지가 상차지 자체가 오르막이다 보니까 오르막에서 상차를 하면 또 흐흑 좀 불안한데 저번에 광주에서 사이드 풀려가지고 하풀 한번 밀린 이후로는 약간 트라우마 같은게 생겼어요 이 차를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100% 신임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약간 오르막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해놓으면 무조건 고의목받칩니다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는데 자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모니터 큰게 없어졌죠 블랙박스였는데 요게 고장이 나면서 떼가지고 에이스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지금 같은 때는 사고나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후방카메라가 겸용으로 블랙박스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니까 와 귀가 안보이니까 완전히 깜깜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와 운전하는데 너무 좀 에러사이 많아가지고 그 윗 내부를 비치고 있던 카메라를 빼가지고 잠시 임시방편으로 케이블타일을 이용해서 지금 후방카메라로 대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지금 영상이 후방행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차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차들이 많으면 차를 돌려가지고 대야 되거든요 차를 돌려 대야 되는데 차들이 많으면 돌려 대기도 좀 애매한 그런 저 언덕너머입니다 언덕너머 저기 언덕너머인데 여기도 오르막이니까 저도 당연히 내리막이겠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내리막에서 상처를 하니까 조금 불안한데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참 무서우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놀래가지고 와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오르막인데 차를 돌려서 와야 되는데 와 생각보다 많이 오르막인데 일단은 뭐 축을 내리고 축 내리고 7도는 되거든요 어떻게 차를 돌려야죠 저기는 저기가 돼버리면 아 저 밑에고 더 밑에구나 아 이 언덕 밑에 더 밑에네 아 저 사거리 여기 빨간데 여기죠 여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 들이면 여기 가운데 이 봉 때문에 상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상처하지 했더만 거기가 아니고 바로 밑에네 밑에 아 그나마 좀 그나마 좀 낫네요 이런 사거리에서 만약 잘못되면 어우 스트랩 차가 그나마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통행량이 많은데 여기는 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행 아 여기도 오르막 오르막이네 아 지금 어디서 빼온단 말이지 차를 여기서 돌려야겠네요 돌려서 아포트 해야겠습니다 아멘 아 아 아 오르막이다 보니까 상차진 오르막이고 막 그래서 저 밑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후투로 내려왔다가 평지에서 대기하고 있다 신호 받는 거 보고 쭉 올라왔습니다 와 올라왔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위험해가지고 클락션을 좀 울리면서 좀 집중시켜가지고 좀 위험함을 좀 감지시켜 놓고 그리고 쭉 올라왔네요 중간에 근데 교차로 통과할 때 신호도 안 그래도 신호가 바뀌가지고 좀 불안해가지고 계속 빵빵빵빵빵빵 대면서 인사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기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아 아 이제 짐 싣고 근데 상차는 거의 다 해주네요 상차는 다 해주고 이제 하차가 이제 가면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하차 반들이 해주긴 해주는데 이 양반들이 좀 불만이 많아요 하여튼 이 창고에 있는 이 하차 반 양반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줘야지 좀 그나마 웃으면서 빨빨리 해줍니다 그러면 막 세워라 내워라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합니다 이제 여기만 통과하면 어 좀 불안한 곳은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이제 저기 감마창고까지 가는 거는 감마창고가 저기 되고 구장 로지텍까지 가는 길은 좀 그나마 좀 한산하기 때문에 한산한 게 아니고 도로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좀 덜하죠 아 이거 입이 바삭바삭 말랐습니다 아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좀 아 이 전부담 큰일 난다는 생각에 그래서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이제 요 8km만 가네요 8km만 저 안전하게 이제 하차지로 가서 이상없이 하차하고 저는 퇴근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야상을 하나 있으면 싶든지 하겠습니다 렛츠게이리즈 아까 원래 제가 있던 곳이죠 출발했던 곳 어 출발 밥을 먹고 상차 뒤로 출발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상차행상 부셨듯이 좀 의심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집을 뒤에서부터 채워 나왔잖아요 원래는 원래라면 원칙은 앞쪽에서부터 채워 나오는 게 짐입니다 채워 나와야 되는 게 근데 왜 뒤쪽부터 채워 나왔냐면 이게 앞전 이게 상차지가 약간 오르막이다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오르막이었어요 오르막이다 보니까 어 앞에 채우고 그 다음에 뒤에 채우려고 차를 이동하면서 짐이 몇 번 넘어갔대요 벅 넘어가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터지고 화장품이거든요 터지고 하는 게 몇 번 있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채워야 된다고 뭐 얘기하시길래 뭐 그냥 걸으라 했습니다 그냥 왜냐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으라 하고 몇 단을 쌓을지를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수를 웬만하면 평평하게끔 만들어서 상차를 했죠 근데 확실히 뒤에서부터 채우면 안 돼요 뒤에서부터 채우니까 앞에 공간이 조금 남아요 약간 그냥 한 5cm 남는데 뭐 거리가 얼마나 되니까 그냥 그냥 그르려니 했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짐은 앞에서부터 채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저도 처음 처음 쳐봐 뒤에서부터는 처음 내봤습니다 왜 아 이게 아무리 짐이 쏠려도 뒤에서부터 채우면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아무튼 이제 신호 두 개만 받으면 이제 하차기 도착합니다 상차반들이 하차반들이 하차를 어 잘해줄지 그게 걱정이네요 사무실 가서 도착보고는 아니고 사무실 가서 왔다고 얘기해주고 어 그리고 하차만 붙여달라고 얘기해야죠 이런 저 북한이나 신항하면 도착보고라고 뭐 이렇게 콜에 뜨는데 도착보고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런 물건들이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출고되기 전까지 이 이 물건이 뭐 뭐 abc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abc라는 물건이 아니고 어 자기 창고에 고유 알파벳이나 뭐 이런 특정한 기호 뭐 a a a-몇 번 번호를 번호를 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 집의 이름을 어 이 집의 이름을 번호 따는 게 있는데 그 번호만 따서 저기 어디고 운송사에다 보여주면 그게 도착보고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도착보고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도착보고 있는 거 보다 없는 게 훨씬 좀 덜 상그럽죠 여기저기 막 도착보고 하려면 또 집 내리고 사인 받고 이런 게 좀 있기때문에 없는 게 낫죠 아무튼 저는 이제 하차지 저기 신호 아까 아침에 갔던 곳인데 또 바로 또 가네요 또가 하루에 두 번 가긴 처음이네 또 저희가 옛날에 국보 창고인데 국보 창고일 때는 갑질이 엄청났어요 창고장하고 아 인마들 지게차 이 사람들 진짜 아 진짜 확을 때 만큼 갑질을 했는데 북양으로 바뀌고 가서는 좀 그래도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띄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뀌고 와서 세 번째 갔는데 갈 때마다 크게 뭐 트러블 없이 잘 내렸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침에도 가자마자 차가 없어가지고 간지 한 10분 만에 집을 내리고 나왔거든요 오늘은 오후에는 어떨지 하차 반대를 잘 붙여주고 할지가 걱정이네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도착했고 남는 데 사다 갔다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도 좀 하시는 데에 왔어요 아침도 좀ерб해서 아침도 Cesidente 아침도 sul을 추운 시간 아침도 sober 아침도 안에서 찍었으면 더 까고 아침도 좀 더 까고 아침도 teria 일을수록 아침도둘 아침도나 아침도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